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의 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품 야간순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소개하기 전 렘브란트 인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인생을 아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작가의 인생과 작품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암철담 근교 레이던에서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화가 스바는 브리이에게 그림을 배웠고 1625년 19살에 개인화실을 오픈하였습니다. 1632년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브라는 초상화를 그려 유명해집니다. 1634년 명문 가문이고 부잣집 딸 사스키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부인 사스키아가 1640년 렘브란트 32살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편 렘브란트가 세 장가 들면 유산을 남편이 아닌 아들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1642년 렘브란트 31살에 아들을 키워줄 가정부 헤이레치라는 여성을 두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둘은 사랑에 빠져 내연관계가 됩니다. 렘브란트 44살에 집안에 또 다른 24살 모델 겸 가정부를 두게 되는데 그 여성이 핸드리케입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져 딸까지 낳게 됩니다. 집안에 가정부 둘이 렘브란트와 내연관계가 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헤이레치가 고소까지 하여 많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렘브란트 행동은 주변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림 주문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1656년에 파산선고를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1669년 예전세 살의 가난한 마을 호름한 집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1642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야간순찰이라 부릅니다. 원래 제목은 반인코쿠 대장의 민병대 혹은 프란스 반인코쿠와 빌런 반 라인텐 브루의 민병대라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야간순찰이라 알려진 이 작품은 사실 야간순찰을 그린게 아니고 한낮에 일어나는 일로 대장의 명령 아래 출격하는 자기영단 대원들의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의 자기영단은 귀족들이 암셀담 경비를 위해 만든 단체였습니다. 이 그림은 자기영단 대원들이 자금을 모아서 렘브란트에게 단체 초성화를 의뢰한 작품입니다. 일단 그림의 크기가 가로 3m63 세로 4m37이나 되는 규모가 큰 그림입니다. 그림 중앙에 검은 모자를 쓰고 붉은 티를 들고 손을 앞쪽으로 내민 사람이 반인코쿠 대장입니다. 반인코쿠는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노란색 옷을 입고 흰색 티를 뚫은 남자는 빌렘반 라인턴 브루이 중위입니다. 전체 화면에서 이 둘을 주인공처럼 중앙에 배치하였고 가장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얼굴 표정, 의상, 그림자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림 뒤와 옆에는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대원들은 대장의 명령을 받고 행동을 취하라는 장면입니다. 대원들의 시선들을 각각 다르게 처리했고 대원들이 들고 있는 창도 어수선하게 처리하여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 여성은 고개와 몸을 내밀며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렘브란티의 부인이었던 사스키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작거나 어둡게 그려져 잘 보이지 않은 점과 작용단 관련이 없는 여성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무엇보다도 명암을 통해서 그림을 살아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이는 바로꼬시대 대표적인 효아의 기법으로서 명암을 통해서 그림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화법입니다. 원래 그림도 어둡게 그렸지만 이 그림이 걸려있던 방이 벽난로가 있었는데 벽난로의 그 흐름 때문에 더욱더 어두워졌고 바니쉬라는 그림보 액자가 그림 위에 칠해져 있었는데 이 바니쉬로 인해서 그림이 더욱더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번 순환을 겪게 되는데 1715년 이 그림이 걸려있던 건물 타운홀이 개축이 되면서 그림을 놓을 장소가 없어 그림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현재 그 잘린 부분이 어땠는지는 다른 화가들이 그린 모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911년 한 사람이 그림을 칼로 훼손하였고 1975년에는 한 선생님이 자기를 해고한 정부의 불만을 품고 작품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복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빛의 화가 렘브란티의 대표작품 야간순찰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